인성교육을 안 시키면 호불피에만 계속 배양돼요. 양심을 못해서 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못 배워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아무리 타고나도 말을 계속 걸어줘야지 늘지 대화 안 시켜버리고 그러면 언어 능력이 발달이 더뎌요. 정상적으로 못 발달해요. 양심도 정상적으로 그때그때 배양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공동체 생활을 더 학교나 가정이 다 강하다 보니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라도 배우는 게 있는데 지금은 더 못 배워요. 일단 만약에 친구만 한 사람이랑만 붙어 있어도 우리가 벌써 인성이 안 닿기면 힘들어요. 형제가 하나만 있어도 사실 또 닿겨요. 혼자 있으면 덜 닿겨요. 둘이 있으면 부대끼어요. 셋이 있으면 또 부대끼어요. 그러면 여기서 닿기는 게 있어요. 인성은. 그러면 여러 역지사지 능력도 늘고 나만의 주장으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해서 소통해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과 역지사지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가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개발이 더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만약에 혼자 키우잖아요. 치킨을 시켰다 그러면 혼자 먹는 거예요. 형제가 둘이다. 이제 벌써 조율을 해야 돼요. 달이냐 나는 살이냐. 퍽퍽살이냐 달이냐. 셋이다. 이제 양까지도 조절해야 돼요. 둘이 셋이 먹기엔 약간 애매할 수 있죠. 넷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없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회성과 인성, 느는 인성이 있고 사회성 지능, 사회지능, 양심지능 이런 게 다 개발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 같으면요. 그냥 애들이 방임해서 키웠어도 늘 수밖에 없는 게 부모가 방임하면 일단 동네로 나가야 돼요. 동네에서 새로운 애들하고 일단 또 말 트고 또 조율해야 돼요. 사회성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도 사기꾼 같은 놈도 있고 다양한 놈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것도 길러지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놈하고 놀면 딱지 뺏기고 집에 와요. 그래서 얘랑 놀면 구슬 뺏기고 집에 와요. 이런 애들은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면서 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애를 키운다 그러면 놀이터 가보시면 부모와 애들만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막 이 동네 저 동네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딱 부모 끼고 딱 놀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개발이 더 질 수밖에 없죠. 알아서부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공부만 공부만 하고 너의 성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하면 호리 피해만 계속 개발돼요. 그래서 역지사지 능력은 퇴화되고 호리 피해 능력이 개발되면 나한테 유리한 거는 꼭 취하고 손해가 되는 건 반드시 피해라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그랬죠. 이렇게 배양되면 나중에 부모가 불리할 때가 오면 부모도 버린다. 문맥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부모가 왜 끝까지 얻어먹을 자식한테 기대 살려고 하느냐. 그 부모도 문제다. 이게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죠. 무뇌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상대방이. 영성이 떨어지는 그 친구가요. 운맥을 잘 이해 못해요. 말의 경중파악이 잘 안 돼요. 이게 포인트인지 이게 포인트인지 잘 못 읽어냅니다. 특징이. 저는 영성을 그걸로 판단해요. 대화 딱 나눠보면 경중파악이 안 되면요. 저는 영성지능이 낮다고 봐요. 사회적 지능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성과 관련돼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는 건요. 사회적 지능 문제도 있지만 영성 문제도 있어요. 이니에이지 능력이 개발이 덜 돼서 그래요. 역지사지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명하지 않은 거야. 사리 판단이 빨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제가 옛날부터 강의한 거죠. 강의할 때. 인성교육 해야 된다. 양심지능, 영성지능 개발해야 된다. 나중에 답답할 때가 온다. 왜냐하면 양심이 돌아갈 때는 그게 공기 같은 거라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탁해지고 미세먼지면 숨쉬기도 불편해지죠. 아무 걱정 없이 살던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공기가 어느 날 딱 적이 돼서 나타나듯이 양성지능이 떨어진 친구를 만나서 딱 얘기해 보면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답답해 옵니다. 공포심일 정도 답답해. 왜냐하면 말이 하나도 안 터요. 누구랑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해요. 정상적인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세계에 갇혀있다는. 자폐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영성지능의 공부가 잘 되냐 아니냐는요. 간단해요. 다른 내 우주만이 아니라 내 세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계까지 얼마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지능이에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냐고 반대로 영성지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세계만 갇혀요. 타인의 세계랑 소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마음이 안 읽히니까 글도 못 읽어요. 무내력이 떨어집니다. 글을 읽었을 때 상대방 의중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딱 같이 가요 이거는. 마음을 못 읽어내면 대화가 안 되면 글도 못 읽어요. 이런 걸로 우리가 파악해보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결국 이니지 지능이 얼마나 개발되느냐 얼마나 낙후되어 있느냐 개발이 안 되고 퇴화됐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진단해야 돼요. 사회 현재 그런 수준을 그래서 부모가 이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게 당연하게 얘기가 돼요. 날 낳았으니 부모가 평생 책임지셔야죠. 그럼 이게 유리한 거 취하는 겁니다. 불리한 거 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드니 저는 자식을 안 낳겠습니다. 결론이 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가 원했던 결론이 이게 아니죠. 낳았으니까 평생 책임져야 된 게 부당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다로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래서 제가 안 낳는다니까요. 애들을 그럼 너도 벌리지 마 이외에다가 그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건 나한테 유리한 얘기거든요. 유리한 거 취하고 불리한 거 피하는 데만 이게 발달돼 있지 모두에게 유리한 거 모두에게 불리한 거 선택하는 양심지능은 개발이 덜 된 거예요. 왜냐? 그렇게 왔어요. 공동체 생활도 덜했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또 한 명 한 명한테 더 교육비는 더 많이 들여서 교육했어요. 공 들여서 그 공 들인 결과물이 더 안 좋게 난 거죠. 지금 여기 공 안 들인 것만 못 하게 된 게 있어요. 더 성과가 난 부분도 있지만 안 난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딱 간단해요. 욕심지능을 개발하고 양심지능 개발을 등 안이 해온 결과물이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서로 자기 법기에만 갇혀서 타인과 소통은 점점 사라지고 타인과 소통도 안 되는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못 낳아요. 그래서 자식 낳은 게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각자가 지금 어른이 못된 채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으면 성숙을 해야 되는데 결실을 못 맺은 채로 멈춰버린 거예요. 되게 어른과 아이 중간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죠. 진짜 어른이라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탓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몫이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요. 이 사람한테 선 안 벌려도 되니까 부모님 낳아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제 인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어른이 되면요. 자기 밑에 애들 또 낳을 수 있어요.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낳아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못 낳아요. 위에다가 손 벌려야 되는 입장에서 내 밑에 또 나오면 그놈이 나한테 손 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최악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 문제 이런 문제 이전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는 어른 영성지능을 갖춘 어른 사회성 갖춘 어른이 비출이 안 되니까 일어난 일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앞으로에 달릴 것 같다고요.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세대의 문제는. 그러니까 남녀노소 떠나서 이 문제인데 왜 젊은 세대에서 이 문제가 더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홍의각당에서 그래서 나온 거니까 홍의각당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 세대도 소시오패스들 많아요. 어른 돼서 정신 못 찬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좀 더 잃었을 뿐이지 지금 공부하면 더 잘할 사람들 많아요. 더 양심보살될 사람들 양심적인 그런 성숙한 어른 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가르침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게 문제가 일어났는지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당에서는 계속 해오던 얘기. 교육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양심노트 왜 만들었는데요. 이거라도 이것만 쓰면 누구든 돌아옵니다. 정신 차립니다. 그렇죠? 아니 소인들 군자 만들려고 나온 게 양심노트고 고등침팬치 인간 만들려고 나온 건데 고등침팬치도 인간 되는데 왜 안 돼요. 다 됩니다. 지금 다 같이 남녀노소 니탄 내탄 말고 그냥 하면 돼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챙겨진다.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바로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못 먹는다는 거죠. 지금 겁이 난다는 거죠. 자기가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니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사람을 어떻게 낳겠어요. 그런데 나부터 부모한테 손을 안 벌리면 자식 낳는 것도 또 새로운 인생들한테 새로운 인생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게 돼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사회 전체가 바뀌지. 그런데 이때 제일 쉬운 건 남 탓이란 말이에요. 싸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호리 피해적으로 키워지다 보면 이익은 좋아하고 손이 싫어하기 때문에 고생해서 얻는 거 싫어요. 싸게 얻는 거 좋아하지. 싸게 싸게. 그런데 이 물질 인명 발전 덕에도 또 그렇게 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른들도 또 있던 사회성도 잃어버리는 분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야 돼요. 같이 서로 같이 누가 잘난 내 못난 내가 아니라 같이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면요. 위기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AI 시대에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된다. 양심지능 개발 안 하고 AI 시대에 뭐로서 인간의 전원성을 얘기할 거면 뭐하러 꾸역꾸역 살려고 할 거면 뭐하러 자식을 낳아서 인류 문명을 유지하려고 하세요 하는 의문에 나중에 봉착하게 될 거면 AI보다 우리가 뭐가 나와서 왜 우리는 꾸역꾸역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거지 하는 AI가 모든 면에서 월등한데 생명 개념도 막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물질명이 주가 되면요 생명에 대한 개념도요 흔들릴 수 있어요 물질이 더 위대한 것 같다 물질이 더 위대한 생명체 같다 이렇게 결론할 수도 있죠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되니까 위기를 하늘이 경고신호를 보냈을 때 빨리 알아채고 대처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대처한다면 인류 문명의 선도국도 되는 거죠 우리 일관된 주장입니다 눈치 여왕 그 이후에 그러나 눈치 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